지금 한강에 왔는데 지금 한강에 왔는데 와가지고 돈자리 피고 과자 먹고 음료 마시고 책 먹고 그냥 여유롭게 지금 보내려고 해요 좋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다보니까 이렇게 강아지 수영장이 있더라구요 지하철에서 고글 낀 강아지도 봤었는데 이것 때문에 꼈나봐요 여기 선배드도 있고 이쪽에 강아지 보이자 주민이랑 같이 놀 수 있게 한참 놀고 흠뻑 젖은 강아지가 보이네요 더 넓은 강아지가 넓은 강아지 지금 돈들이 벽에 좋은 자리를 찾았거든요 여기가 텐트 존이에요 텐트 치고 한강에서 놀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자리가 여기가 화장도 다운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여기가 많아서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도차를 펴 볼게요 여기가 통과하니 여기가 많아서 도차를 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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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서 ASMR. 밖에서 과자 쉽게 먹는 방법으로 한번 훔쳐볼게요. 커피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마실 것도 준비했어요. 레모나 하이볼. 너랑 나랑 레모나. 되게 귀엽다. 마셔보자. 마셔보자. 맛은 되게 느끼하다. 레몬을 조금 더 많이 넣은 하이볼 맛이에요.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베이소자. 베이소자. 어, 잠깐만. 여기 뭐가 묻었는데... 아, 여기에 뭐가 묻었는데... 여기 뭐가 묻었는데... 한강에 오면 라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너무 멀어가지고 라면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쫀득이도 가지고 왔는데 쫀득이 한 번 먹지 않을 거야. 원래 같으면 먹으면서 소리도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자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생각이 안들어 소리는 들려줄게요. 무리해서 먹기 싫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왔는데 소리만 들려주는 걸로 한강에 오면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와서 더 편하게 읽는 것도 좋죠. 생각을 멈추고 요요를 찾는 뇌. Good morning. Real morning. Let's go. Let's go. It's like a damn is not rare. It's all. We are looking for dinner. It's very beautiful. We are looking for dinner. It looks like a little bit of dinner. I'm hoping that the Tales of Adventure is a ton, 잠깐 누워있어야겠어요 깜짝이 누워있고 싶어졌어 하늘, 하늘 봐봐요 하늘 일어나야겠다 다음에 또 와서 같이 여유로우기 시간 보내 봐요 네 네 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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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시다 와 환해지는ο 자 여기 한강에 문수가 있다. 저기서 저렇게 타면 되게 시원하겠다. 나도 많이 덥구나. 노을이 엄청 붓고요. 눈부셔. 여기 한강 옆으로 길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걸으면 한강이 바로 보여. 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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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박. 우리 배 타는 곳 옆에 한강 마음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까 못 먹었어요. 나도 난 노을은 이쁘다. 저렇게 의자 지나가고 있는 곳은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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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